지난주 정부가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했지만 응급실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복귀하는 일까지 잇따랐죠. 정부가 어제부터 군의관을 다시 병원에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의 혼선은 여전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응급실 파견 군의관들이 근무를 못하겠다며 돌아간 수원의 아주대병원. 경기 남부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이곳에는 응급 환자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아주대병원을 포함해 지난주 5개 병원에 지원을 보내겠다던 군의관 15명 중 실제 응급실 근무자는 1명도 없습니다.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인데 이 와중에 복지부는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만 현장에서의 혼선은 여전합니다. 응급실이 제한 운영 중인 병원에도 정작 군의관은 오지 않았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등에서는 파견 군의관들에게 무슨 일을 맡길지 몰라 돌려보내는 걸 검토 중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지 국방부에서 취소 통보가 됐다고 하는지 한 명은 잘못 전달을 받고 오셨다가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추석 전후 사흘 동안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은 하루 평균 2,960곳. 지난 설 연휴 같은 기간 2,553곳보다 약간 늘었지만 목표했던 4,000곳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엔 2만 7000여 곳이 문을 연다며 일 평균으로는 목표 규모를 훌쩍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당직 병의원의 추가 신청을 받아 경증 환자를 분산시킬 계획이지만 응급실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차질 우려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유성형입니다.